안녕하세요. 오늘은 탑건 1,2의 콜사인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떤 의미를 가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콜사인이란 파일럿들의 또 다른 이름인 TAC네임, 즉 콜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탑건에서는 피트 미첼 대령의 콜사인은 매버릭이었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콜사인을 이름 대신 부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콜사인엔 어떤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탑건 1에 등장하였던 탑건 2의 매버릭과 같은 교관 포지션으로 등장하였던 바이퍼는 콜사인이 바이퍼인데 실존 인물인 피트 패티구르라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해군 파일럿의 콜사인을 그대로 따라 붙여서 바이퍼라고 합니다. 매버릭의 사전적 의미로는 개성이 강한, 주인이 없는 소정도의 의미로 반항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자신감 있는 비행 능력으로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보여주었던 매버릭스러운 콜사인이죠. 아이스맨이라는 콜사인답게 탑건 1에서 냉철한 에이스 캐릭터로 등장하죠. 매버릭과 1등 파일럿을 다투지만 매버릭과는 정반대인 성격으로 이성적이고 모범적인 타입이었습니다. 구스의 사전적 의미는 거위, 속도를 끌어올리다, 활력을 주다라는 의미로 후방 부조종사의 콜사인으로는 정말 찰떡인 콜사인입니다. 루스톤은 구스의 아들인 브래들리 브래드쇼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조류의 콜사인입니다. 수탁이라는 뜻으로 아버지에 의해 지어진 콜사인인 것 같네요. 핵맨은 위험할 때 자기만 빠져나간다고 해서 핵맨이라고 불린다고 나왔었는데 사전적 의미로는 교수형 집행인으로서 매버릭과 같은 반항기가 있는 캐릭터에 어울리는 콜사인이죠. 피닉스이긴 하지만 역시나 조류를 의미하는 콜사인이며 피닉스 역을 맡은 모니카 바바로의 배우가 전날 배우 동료들과 늦게까지 술 마시고 놀아도 다음날 지각이나 피곤한 티를 내지 않아서 동료들이 지적 붙여준 콜사인이라고 합니다. 페이백의 콜네임은 배우인 제이 앨리스가 군인 집안이며 매버리처럼 술집 카운터에 폰을 올려두어 골든벨을 울리게 되었고 200여명의 술을 사게 되어 피닉스 역의 모니카 바바로에게 돈을 빌리게 되어 돈을 꼭 갚으라는 의미에서 콜사인이 페이백으로 되었다고 하네요. 펜보이는 배우인 데니 라미레즈가 스타트랙 시리즈의 열렬한 팬이어서 펜보이로 정했다고 하며 헬멧의 폰트까지 똑같다고 합니다. 오늘은 탑건 원투의 콜사인 비하인드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